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구요 나란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왼쪽부터 저희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손 인사도 한번 해주시구요 그리고 혹시 무리가 안된다면 V까지 해주시고 손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트까지 함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전세계에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V까지 해주셨구요 다음은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오른쪽 네 이쪽 손 인사 두 분 같이 함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해질 수가 없네요 가운데 맞춰서 서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저희 왼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부터 우리 패스트 라이브 좀 화이팅! 함께 외쳐주시면서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인사 먼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운데 한번 가시겠습니까?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네 분이서 다같이 화이팅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화이팅! 화이팅! 네 네 우리 장하오 성함 미인승 배트 리키 이렇게 네 분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와주셨는데요 우리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오른쪽도 네 아 여기가 금방 환해졌습니다 네 자유롭게 포즈도 잘 취해주시고 계시구요 우리 아 손하트까지 볼하트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맞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? 가운데 네 다 같이 한 번 해주세요 하트 네 다 같이 하트 손하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네 왼쪽도 같이 하트 할게요 네 왼쪽도 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왼쪽 보시면서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하트 해주시겠습니까? 네 왼쪽도 하트 해주시겠습니까? 오른쪽도 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면 되시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드라마로서 활약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서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도 한 번 왼쪽으로 왼쪽 바라보시고 화이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?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 가운데 바라보셔서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서도 화이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포셔츠 해주시구요 네 오른쪽에서도 화이팅 한 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앞두 한 번 해주세요 손 앞두 네 요즘 유행하는 볼에 손 앞두 이렇게 얹어주셨습니다 가운데서 가운데 보시고도 한 번 해주시구요 네 네 왼쪽 바라보시고도 한 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되시구요 네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포즈 한 번 부탁드려볼게요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일단 어 가운데 한 번 더 바라봐주시겠어요? 가운데 가운데요 가운데 네 네 가운데서도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고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취재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여기 위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쪽도 자 왼쪽부터 하트 한 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왼쪽부터 하트 한 번 부탁드려보도록 합니다 왼쪽 하트 가운데 하트 가운데 하트 부탁드려볼게요 네 오른쪽도 하트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패스라이브즈 또 응원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기대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구요 네 처음에 왼쪽부터 저희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왼쪽으로 왼쪽 보시면서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리구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서도 손 인사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면서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서서요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손 인사 취해주고 계시구요 우리 패스트라이브즈를 위해서 화이팅도 한 번 왼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화이팅 한 번 외쳐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운데 보시면서 네 또 손 인사도 한 번 해주시고 하트 네 감사합니다 손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손 하트까지 오른쪽도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패스트라이브즈를 화이팅 네 응원체 이렇게 오셨습니다 뒤쪽도 봐주세요 네 뒤쪽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뒤쪽 네 뒤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 한 번 해주시고요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라님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네 테이핑 있는 곳에 서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왼쪽부터 네 포즈 한 번 취해주시겠어요 뭐 화이팅 네 안녕 손 인사도 좋고요 네 손 인사 먼저 하시고 어 왼쪽 다시 한 번 네 왼쪽 왼쪽에서 화이팅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바라보시고 손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손 인사 네 네 가운데서 화이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페스트라이브즈에 또 이렇게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보시고 다시 한 번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인사 해주시고요 네 화이팅까지 한 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소라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운데 서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서서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페스트라이브즈 화이팅하는 어 브이 먼저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브이 네 왼쪽 네 왼쪽에서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화이팅까지 네 네 다음 가운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브이 똑같이 네 화이팅도 한 번 외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오른쪽 네 브이 하고 또 화이팅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세롱님입니다 어 배우 방문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왼쪽부터 네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인사나 뭐 화이팅 뭐 포즈 다양하게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한 번만 더요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도 어 치열이 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손인사까지 해주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운데 네 표시된 곳에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네 손인사 이렇게 해주시고 화이팅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도 손인사와 화이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서도 포즈 똑같이 취해주시면 아 엄지척까지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가운데 우리 부털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좌측 먼저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측 좌측 네 좌측 네 다음 가운데 네 손인사 부탁드려요 네 손인사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손인사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네 화이팅까지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한 번 더 네 네 가운데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손인사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래쪽 보이시면 가운데 네 테이프 앞에 서서 왼쪽부터 서겠습니다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셔서요 네 처음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네 네 다음 가운데 네 가운데 봐주세요 가운데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네 우리 피스틸 라이브에서 화이팅도 한 번 해주실까요 화이팅 네 화이팅 포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퇴장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오시 여기 오이 높은 감사합니다.